내 맘이 하루 종일 삥키빙키해 내 보리사과처럼 뿌크 뿌크해 바쁘게 준비해 혹시나 볼까봐 내 맘을 들킬까봐 조금 저조해 아무도 버리지 못하게 감정은 말이 간지러워서 참 이게 뭐야 바보같아 다가가볼까 도망가버리면 어떡해 그냥 얘기부터 끝까지 모두 아아아 머리가 아파 왜 그래 왜 그래 이런 내가 아닌데 터리럭 터리럭 니그랬던 것처럼 사실 니가 널 붙잡고 얘기할거야 터리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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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장이 baby 터리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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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eam